헌법 제 2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교 부인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시겠어요. 먼저 종교의 개념 종교, 신앙 우리 이렇게 많이들 일상에서 많이 겪지만 개념을 이렇게 좀 잘 확실하게 안 와닿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정의를 해볼게요. 종교는 신이나 절대자 등 초월적 존재를 경애하고 숭배하는 개개인의 주관적 확신 보통 이제 피 안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 피 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주관적 확신과 그의 기초한 행위이다. 종교의 자유라 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이런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아 종교, 종교의 자유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그 특히 그 종교의 자유 중에서 이제 내심의 자유를 이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데 신앙과 뭐 사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걸 한번 더 볼게요. 신앙은 인식능력을 초월 그래서 그 학문이라든지 뭐 사상 뭐 세계관하고 다른 게 그런 것들은 그 인식능력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막 추구 뭐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신앙이나 종교라든지 그 단계에서 비약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 어떤 이제 뭐 논리와는 상관없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확신 내지 뭐 믿음 내지 어떤 신앙 그런 이제 초월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사상 또는 세계관은 인식능력의 범위 내에서 논리의 한계 내에서 문제로서 어느 정도 학문적 합리성의 설명이 가능하고 그 신앙이 내세지향적이라면 그 사상이나 세계관은 현세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개념을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의 영역은 아까 이제 30원법에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했다고 했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했다고 해도 좋고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했다고 해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양가로 1번 신앙의 자유 내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과 피안 피안이라면 죽음 너머에 대한 내면적 확신인데 신앙의 자유에는 이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정을 가할게요. 신앙 선택, 신앙 운경,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될 건지 아니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될 건지에 관련돼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이 교제 쓸 때는 그 성락인 성락인 교수님 교제하고 그 교제를 참고했을 때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썼었는데 그 헌재 판례가 이제에 따라 제가 이제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신과 피안에 대한 내면적 확신인데 신앙의 자유는 신앙 선택, 신앙 변경,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고 이렇게 근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 고백의 자유가 요쪽에 포함된다는 거 이게 이제 헌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써놓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이 이제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앙의 자유에서 신앙 고백의 자유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 고백의 자유 신앙의 반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성교의 자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국교 부인과 종교 분리 원칙인데 국교 부인의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가의 비종교성의 원칙 그 다음에 종교 분리 원칙이란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치와 종교가 국민의 서로 다른 생활형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국교를 일단 부인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우대 또는 분리 금지 국가에 대한 종교 교육과 종교적 활동 금지 종교적 정치 감소 금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거예요.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보셨죠. 아까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신앙 고백의 자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의식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 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성당인 교수님 책하고 권영성 교수님 책에 신앙 고백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고분들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제 요게 이제 그쪽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렇게 판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판례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 샘물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 뭐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문명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거기 특히 이제 테러 위험지역을 가서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툰 건데 그걸 종교의 자유로 보장해달라라고 다툰 건데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판례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